에이씨 왜 그래 우리끼리 왜 또 내외 해 빨리 얘기해보세요 형님 아유 형님 아 빨리 얘기해 얘기 안하면 나 안가? 앙탈 부리지 말라고 해 알았어 우리 와이프가 이거 제일 싫어해 앙탈 부리지 새고 똥꼬리고 스금칩 내 여러분 뭐 하세요? 하나 둘 셋 넷 아니 언니 언니 왜 안 해 언니 빨리 와 빨리 언니만 해봐 언니만 하나 둘 셋 넷 아니 형님 형님 왜 안 해 형님도 해야지 듣고 있죠? 아무도 안 듣는 거 아니겠죠? 여러분 같이 불러요 함께해요 대광성 현문숙 예인 코어 안녕 선수 목공 형광이면 제가 직접 마이크 대고 부르라고 합니다 아 카메라 선생님한테 불러보라고 할까요? 아 카메라 선생님 고개를 놀라지마 박서 박서 이거 마진에 다 붙었어 여러분 귀대세요 귀대세요 귀마진에 다 붙었어 박서 귀마진에 다 붙었어 귀마진에 다 붙었어 귀마진에 다 붙었어 귀마진에 다 붙었다니까 여러분 이거 오프에서 앞에 앉는 데인데 내가 귀때린 데는 다 붙었어 다 붙었어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오 언니 또 안 했다 아이 참 아 나 지금 상처받은 거 같은데?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언니 맞았어요? 어? 어 맞았다고? 다행 초씨는 어떻게 한다고요? 어? 어떻게 뽑아? 응? 아 내가 언니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하자고 남자한테 있다고 남자도 있다고 형님 얘기 좀 해보세요 형님 사와 내게 몇 개 있죠? 어 말하지마 말하지마 사와 내게 말하지마 아 언니 언니 말해봐 언니 빨리 말해 언니 대답 못하면 어떡해 말하지마 형님 빨리 말해봐요 뭐라고? 무갑기율 아 그렇지 무갑기율 이거 어느 왕때? 1번 세종 2번 세종 하나 둘 셋 형님? 아 형님 맞아 형님 아 왜 고개 숙여 형님 형님 빨리 얘기해봐 누구? 어 그렇지 세종이라고? 세조죠 세조 나와봐 형님 고개 숙였다 이거 진짜 잘 나와 이거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형님 누님 보셔야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중3이 설치다 시작 안 했다 아이씨 왜 안 해? 언니 나 안 한 거 봤거든? 솔직히 해봐 했어 안 했어? 안 했죠? 다시 다시 여기에서 주의할 거 있다고 했죠? 뭐는 제외하고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뭐 제외하고요? 지금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저하고 밀당하는 겁니까? 얘기해줘봐 어? 그렇죠 얘기 안 했지 유기적 나하고 밀당하지마 규현이가 허이 규현이가 허이 웃고 있어 여러분 형님 아이유 웃어 줘 한번 아까부터 봤더니 형님 안 웃대 선생님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? 아 좋은 질문이야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지만 형님 몇 번? 1번 1번 띵 형님 몇 번? 3번 띵 2번 호랑전쟁 이거 세 개 중에 제일 잘 김종원 선생님 수제자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형님 손 한번 드세요 아이 아이 매정하네 지금 46강까지 들어 놓고는 언니 언니 괜찮아요? 폴로예요? 아이 한번 들어봐 들어봐 쓰이 없네 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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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 왜 그래 우리끼리 왜 또 내외해 빨리 얘기해보세요 형님 아 형님 아 빨리 얘기해봐 얘기 안 하면 나 안가 앙탈 부리지 말라고요 알았어 우리 와이프가 이거 제일 싫어해요 앙탈 부리는 거 별표 해주는 실수 왜? 시험 문제 잘 나옵니까 형님 왜 별표 안 해 나 봤어 지금 안 하는 거 형님 빨리 빨리 별표 하세요 빨리 별표 사퇴제 하지 말라고요? 빨리 별표 하세요 별표 해주는 뭐죠 여러분? 실수 형님 아까도 안 치던데 또 안 치네 우리 누님 쳤어요? 아우 아 우리 누님 말 잘 드시는데 확인하러 갑니다 어 봐요 어 어 사람 없어요 그냥 안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해하더라고 앞에 누구 있냐고 아 나중에 여러분 합격 인터뷰 할 때 이거 티있고 합격 인터뷰 했으면 좋겠다 어 이거 인터뷰 할 사람 있겠죠? 응? 아 지금 손 들었다 우리 누님 고마워 악수 악수 아 우리 누님 아까 손 들었어 내가 봤어 우리 누님 손 드는 거 하우 제가 유튜브 있는 거 다 제가 아이폰 찍은 겁니다 제 유튜브.. 뭐라고? 구독, 좋아요 안 했다고? 언니! 구독 좋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? 이러면 안 돼. 빨리 해 빨리. 어쩐지 요새 구독자가 안 늘더라.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. 다시 다시 여러분 놔보세요. 언니 봐야 돼. 안 끝나. 아직 멀었어. 나 안 끝낼 거야. 놔봐 놔봐. 놔보세요. 언니! 언니! 나 얼굴 너무 커졌다. 형님! 왜 고개를 숙여 형님? 고개 더러워. 당당하게 놔보세요. 못생겨서 보기 싫어? 그래도 봐. 전 더러워. 어려워. 어려워. 어떡해. 뭘 어떡해? 암기 암기. 니그? 아 형님!